전북도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아동들에게 현실적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 기존 5천원에서 1천원을 올렸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모두 1만 8천 45명으로 급식카드와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여건에 맞게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또 다가오는 여름방학기간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방지를 위해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